성경암송학교 안성캠퍼스와 서울건대캠퍼스 그리고 세종캠퍼스에서 2020년 1학기 하부르타 한글영어 학생을 모집합니다. 1학기 동안 한글로 50절, 영어로 50절의 말씀을 완벽하게 암송하며 그 말씀으로 하부르타를 하는 재미있고 탁월한 하나님의 학습법입니다.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으로 하부르타를 하는 과정을 통해 내 자녀의 신앙, 성품, 메타인지, 영어와 공부라는 5마리의 토끼를 잡게 될 것입니다. 대상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이며 안성캠퍼스와 서울건대캠퍼스의 1학기 개강은 2020년 3월 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3시 30분까지 13주로 진행되며 세종캠퍼스는 2020년 3월 6일, 7일 매주 두 차례 진행되며 역시 13주 동안 진행됩니다. 교재는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가 지필하고 하부르타 학습법으로 국내에서 가장 권위있는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하부르타 한글 영어입니다. 등록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안성캠퍼스 서울건대캠퍼스의 담당자는 서지원 캠퍼스장으로 연락처는 010-4408-2306이며 010-4408-2306이며 세종캠퍼스의 담당자는 정영희 캠퍼스장으로 연락처는 010-5033-4279, 010-5033-4279입니다. 홈페이지는 암송.kr, amsong.kr입니다.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극하기 원하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청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